저는 김세동이고 25살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고 미셸린의 캐릭터 비밴덤을 저로 빗대어서 상업화된 이미지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아티스트이구요 주로 이제 개인작업 위주로 하고 전시 준비도 하고 있고 작업을 할 때는 음악에서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셔츠나 그런거는 어느정도 클래식한 느낌이긴 한데 프린팅되어 있는 그림이나 그런게 사람이 딱 봤을때 한 번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클래식한 옷에 포인트로 좀 반전이 있는 스타일로 입으면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